안녕하세요. 저는 바디프렌드의 박상현 대표이사입니다. 상지대학교의 65주년과 통합원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멋진 상지대학교의 건강과 무병장소를 기원 드립니다. 상지대학교의 상지의 의미는 고상한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멋있죠? 정말 우리 상지대학교가 백년, 천년 계속 발전하면서 많은 고상한 뜻을 가진 훌륭한 대한민국 인재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저희 바디프렌드는 건강수명 10년 연장이라는 멋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우리 상지대학교도 한의학과를 비롯한 다양한 헬스케어 학과가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정부에서 헬스케어 특혜로 지정한 원주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인연으로 저희 바디프렌드와 상지대학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멋진 제품, 멋진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나간다면, 그리고 그 성과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 바디프렌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우리 상지대학교는 글로벌 명문 헬스케어 대학으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멋진 꿈도 꾸겠습니다. 다음 응원하실 분들을 추천하라고 하셔서 너무나 존경하는 기업인이자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개인적으로는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두 분, 신한금융그룹의 이병철 부사장님과 파리바게토로 유명한 SPC그룹의 김범호 부사장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멋진 축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상지대학교 바디팬드 화이팅!